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코로나19 앞으로 2주가 중요하고 최대한 접촉을 자제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조간을 보면서 눈에 떠오르는 그런 기사입니다 2주로 충분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2주가 또 다른 2주를 낳고 또 다른 2주가 또 또 다른 위주를 낳을지 지금으로선 누구도 예단하기 힘듭니다 아침 조간에 실린 뉴스 기사의 제목을 보면서 수많은 행성들 가운데 지구라는 행성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난해한 주제인가라는 점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생존하기입니다 인간의 삶은 절만 부서지기가 쉽습니다 오늘날 과학의 발달로 진단시약이나 백신 등이 발견되어서 그나마 전염병으로부터 맞설 수 있게 됐지만 과거에는 전염병이 들면 속절없이 당했습니다 조선조 시대에는 특별히 한반도에는 호열자 콜렐라가 굉장히 성행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게 됐습니다 서양 성교사들이 남긴 그런 기록들을 보면 그 서양의 의로 성교사들의 헌신적인 그런 노력들을 볼 수가 있죠 과학의 눈부신 발달에 힘을 벗어 이 시대에서 낯서 살아가는 그 자체만으로도 큰 복입니다 과거의 문헌들을 보게 되면 이번에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들은 대개 한 80% 정도는 경증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20%만이 폐렴 등으로 어려운 시기를 경험하고 또 엄압 그런 시설에 수용돼야 생명을 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체 확진자 가운데 한 2%가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특히 면역력이 떨어진 나이 든 사람들의 피해가 크다고 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판정 이후에 완치대에서 퇴원하는 사례들도 속속 보고되고 있습니다 평균 16.3일 입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월 29일을 기준으로 해서 총 완치자 수는 28명에 이르게 됩니다 살아가는 것은 그 자체가 미래를 향해서 한 발자국을 내딛는 행위이기 때문에 삶 그 자체가 바로 위험과 함께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꼭 같은 병을 앓더라도 어떤 사람은 살아남고 또 어떤 사람은 다른 길로 가게 됩니다 리스크 관리는 삶의 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번에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생존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리스크를 관리해야 될 것인가 라는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질문은 전문가들의 생존법입니다 우한 폐렴의 특성은 무정상 감염자에 의해서 손쉽게 주변 사람들이 전염된다는 사실입니다 감염자와의 접촉이 가장 피해야 할 점이지만 감염자가 발병하기 이전에는 누가 감염자인지를 알아보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전문가인 의사들조차 미열이나 기침 그리고 호흡기 질환 등에 병세가 나타나기 이전에는 환자인지 아닌지를 변별하기가 무척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병이 무서운 병입니다 3월 1일 날 오명돈 중앙임상위원장은 국립중앙의로원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중국 환자의 경우 이번 시점에서 체온을 측정해보면 중증이지만 37.5도씨가 안되는 환자가 무려 52%가 된다 환자 1천여 명을 조사했을 때도 56%는 체온이 높게 측정되지 않았다 반드시 미열이 없더라도 중증 환자로 이거나 중증 환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매뉴얼이라든지 체크리스트만 가지고 그리고 열이 있느냐 없느냐만 가지고 중증 환자를 진단하게 되면 큰 실수를 범할 수 있다 한마디로 환자의 발열 여부만으로 선별하기 힘들다는 의사들조차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를 정확하게 진단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대한감염학회는 2월 29일 날 발표한 긴급 호소문에서 무조건 사람들과의 접촉을 줄이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대한감염학회의 전문가들이 우리에게 제시한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최대한 방법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부터 이주가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와 국민에게 사회적 접촉을 최소화할 것을 당부한다 사회적 접촉을 최소화하라 코로나19의 감염 유행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방역의 대상이 아닌 주체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국민 개개인이 가능한 모임과 외출을 자제하고 사람들과의 접촉을 최소화해달라 사람들과의 접촉을 최소화해달라 집단 유행이 대구와 경북에서 시작해서 전국으로 확산하면서 지역사회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전개되고 있다 따라서 대책위는 이러한 갑작스러운 상황 전개를 매우 심각한 공중보건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경제위기와 마찬가지로 공중보건 위기 상황입니다 학교는 개학을 연기하고 일부 민간기업은 재택근무와 근무시간 유연제 등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일부 집단의 참여만으로서는 감염병 예방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게 다수의 연구 결과이기 때문에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또 지연시키기 위해서는 더 강력한 전국적인 사회적 접촉 검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회사 차원에서도 가능한 재택근무를 해야 되고 다 노력해야 되지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국가 차원의 사회적 접촉을 줄이려고 하는 노력을 아주 힘차게 시도해야 그래야 지역 감염이 더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효과적으로 지연 및 억제하려면 더 강력한 전국적인 차원의 사회적 접촉 감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접촉 최소화를 위한 재택근무나 근무시간 유연제 그리고 대면 서비스의 최소화 집단 행사나 모임 제한 등의 그런 공공뿐만 아니고 민간기업 등 모두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안을 시행해 달라 그래서 교회 같으면 예배도 많이 취소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점심 약속한 것도 다음으로 미루고 재택근무를 하고 손 씻기를 자주 하고 가능한 신뢰에 머물면서 사회적 접촉을 줄여나가는 것이 생존 가능성을 높이는 유력한 방법임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대한감염학계 전문가들의 조언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